11시 10일 꿈을 가르치고 있다면 내가 그리워하는 누군가 바로 그때 내 생각을 한 거래요 어때요 조금 관심 가나요 혹시 알아요 어디에선가 11시 11분이 되면 당신 생각은 떠올리고 있을지 모르죠 설레이는 맘을 안고 날 기다릴래요 그 시간 속에 함께 빠져봐요 이렇게 또 너와 나 만나는 시간 11시 11분 듣고 있나요 널 향한 이 노래 언제나 항상 편함없이 들려준 노래 11시 11분 느껴지나요 널 생각하며 만든 이 멜로디 설레이는 맘을 안고 날 기다릴래요 그 시간 속에 함께 빠져봐요 이렇게 또 너와 나 만나는 시간 11시 11분 느껴지나요 널 향한 이 노래 널 향한 이 노래 언제나 항상 편함없이 들려준 노래 11시 11시 11분 느껴지나요 널 생각하며 만든 이 멜로디 3시 11시 11시 11분 섞어놓으신 10시 12시になり 이렇게 또 너와 나 우연히 만난 11시 11분 늦고 있나요 널 향한 이 노래 언제나 항상 편함없이 들려줄 노래 11시 11분 느껴지나요 널 생각하며 만든 이 멜로디도 꽤